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제가 지난달에 와가지고 사랑의 배터리를 충전시키라고 그랬죠 충전 많이 됐죠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우리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송가 304장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 그들아들인 종이 보면 다 있습니다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여 영원하네 어머덩한 것과 저는 찬송가 2장 당의의 영혼가세한테 죽이지 않았던 영혼들이 등소리를 쳐 울어둘 죽이면서 오늘의 그 사람을 웃어 우리의 죄, 사회의 생일, 힘의 힘을 줄까 하나님께 진사랑을 증명하고 다녀 영혼의 격, 지하를 사, 성도에 찬양하세 아멘